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가 화면에 보이는 조용남과 관련해서 하트한 뉴스가 하나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인터넷 사이트죠 더 팩트가 조용남이 tv조선의 뽕숭아학당의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이 추진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돼서 지금 하트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출연해야 되느냐 아니면 출연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조용남은 지난 2016년인가요 대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용남은 그림 한 작품당 수천만원의 가격으로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림을 그린 대부분의 조수 화가에게는 한 작품당 10만원 내지 20만원의 아르바이트 비용만 지급을 해서 갑질 논란이 일면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대법원이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다 죄가 없다라고 최종 판결이 난 상황인데 조용남은 지난 2016년 이 사건이 있은 이후 모든 방송에서 중도 하차한 이후 지금 5년 동안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TV조선의 뽕숭아학당 제작진이 조용남을 레전드 가수로 선배 가수로 모셔서 조용남으로부터 트럼맨 F4가 가수로서의 어떤 자세를 그리고 노래하는 방법을 배우는 노래 교실을 열려고 한다는 건데요 이 보도가 나가자 뽕숭아학당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말하자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추진을 했다는 거죠 지금 추진 중인데 여론을 점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법정 싸움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방송 활동을 재개하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라고 이렇게 찬성을 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안 된다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방송에 나오도록 하느냐 안 된다 특히 이 뽕숭아학당의 트럼맨 F4는 지금 대세 가수로 라이징 스타 가수 아닙니까 떠오르는 가수들이고 신선한 감이 있는 이 트럼맨 F4가 이 무리를 일으킨 조용남으로부터 배울 게 뭐가 있겠느냐 안 된다 라고 하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장터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댓글을 중심으로 이 조용남이 뽕숭아학당에 출연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하는 여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서요 이 긴급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건데 지금 의견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응이 시큰둥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도 있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조용남이 과거에 방송활동 중에 막말을 한 얘기들을 보도를 하면서 MBC의 사람이 좋다에 출연을 해서 양딸과 관련해서 좀 이상한 발언을 한 내용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KBS2 부루의 명곡에 나와서 황당한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올른 적도 있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도 있고 다양한데요 물론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뭐 방송 나오는 게 뭐가 문제가 됐겠는가 이거는 또 두 번 피해를 주는 거다 말하자면 조용남에게 이렇게 찬성 의견을 내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저도 이거는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조용남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은데 조용남은 방송활동을 못하는 바람에 미술활동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미뤄왔던 개인전하고 특별초대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더 팩트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인데요 이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조수를 정식으로 선발했다 조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 비용을 주면서 갑질 논란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미술활동 그림활동을 열심히 해왔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예민한 부분인데 뽕송학당에 조용남이 출연하면 어떨까요 출연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절대 안되나요 자 이거 관련해서 우리 뉴스장터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찬반을 말씀해주시고 왜 안되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이 뽕송학당의 제작진이 조용남의 출연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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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